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전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스타들과 5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열광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버빈스에 대해 해리스 후보는 28%로 인상, 트럼프 후보는 20%로 인하하겠다며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는 가운데 메릴랜드는 3,400달러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 버지니아보다 두 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응답자의 31%가 학용품 구매 시 빚을 지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원격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해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 2019년에 최고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무대에서 횃불을 넘긴 조바이든 대통령과 유리천장 깨기를 시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스타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물리치고 카말라를 47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자고 외쳤습니다. 카말라 헤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개막일부터 등단해 수만 군중을 열광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를 표하며 미국민들과 미국을 위해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명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고 카말라 헤리스 팀월드 정부통령 후보를 내세워 배학관 수송에 나선 민주당이 시카고 전당대회 개막일부터 전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스타들과 5만 군중이 화려하고도 열정적인 열광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막 무대에 카말라 헤리스 새 대통령 후보가 등단해 대의원 5천명, 자원봉사자 1만 2천명을 포함해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메운 수만 군중을 열광시켰습니다. 헤리스 후보는 역사에 남을 지도력과 국가의 풍생을 헌신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땡큐조를 선창하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을 위해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막 무대 피날레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단해 카말라 헤리스 후보에게 공식으로 획부를 넘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상징적인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활성화, 외국들과의 동맹 강화 등 자신의 업적을 설명한 후에 카말라 헤리스 후보는 미국을 미래로 이끌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우리는 상가원을 차지하고 무엇보다 트럼프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헤리스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당원들이 우리는 조를 사랑한다는 팻말을 든 채 기립해 땡큐조를 연신 외쳤습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첫날 연설에 나서 카말라 헤리스 후보가 유리 천장을 깨고 47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유리 천장 깨기를 무산시켰던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 34가지 혐의로 중범죄 편견을 받고 독자재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다고 저격하자 청중들은 락힘업 그를 가두라고 외쳤습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둘째 날인 화요일에는 버락과 미셸 오바마 부부 셋째 날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의 스타 지도자들이 잇따라 출격해 헤리스 월드팀의 승리를 전폭 지원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인플루언서들을 200명이나 초대해 그들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티톡 등 SNS로 민주당 축제와 단합대회를 널리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캠페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장 내부는 축제 분위기로 열기가 가득했으나 행사장 밖에서 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격렬한 충돌은 없었으나 반전 시위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경합지중해 최대 표바신 펜실베니아에서 맞불류세를 벌였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본격 가열되고 있는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현재 21%인 법인세를 놓고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반대로 20%로 더 내리겠다고 제시하고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인 경제와 물가 대체, 그리고 재원과 연계된 상반된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트럼프 감세 조치가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 회사들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법인세를 놓고 인상과 인하라는 상반된 공약을 내걸어 표심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당초 35%나 됐다가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로 21%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35%로의 환원을 주장해오다가 한꺼번에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 게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더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에 감세 조치를 재연장 또는 연구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세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 해리스의 28% 인상한과 트럼프의 20% 감세한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지지를 받느냐, 그 재원은 얼마나 모아 어디에 쓰고 또는 세수 손실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지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법인세 28% 인상한과 관련해 미 의회 예상국은 상당한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10년간 1천억 달러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해 7%포인트 인상할 경우 10년간 7천억 달러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세 경제정책과 감세안으로 제시한 방안을 시행하는 데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팁소득에 대해선 노택스를 제한해놓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면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입이 없어지고 근로소득을 팁소득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조치 연장과 추가 감세조치를 실행하면 4조 달러 내지 6조 달러나 세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해마다 20% 이상씩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는 연간 3,400달러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고 이웃 버지니아보다 약 두 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 미주리 등 3개 주는 올 연말까지 50% 이상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이 물가 진정에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필수 분야가 자동차 보험으로 전국 평균 해마다 20% 이상씩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 한 해 24%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2% 더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불가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년 후인 올 7월에는 2.9%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필수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은 전체 물가보다 최고 10배까지 많이 급등해 있어 서민 생활고를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급등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올 상반기 현재 전국 평균이 2,329달러나 되며 올 연말에는 2,469달러로 더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는 미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릴랜드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올 6월 현재 3,400달러로 전년보다 43%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의 2,977달러보다 높은 것이고 이웃 버지니아의 1,999달러보다는 근 두 배나 많은 것입니다. 더욱이 올 연말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자동차 보험료는 올 연말까지 3,748달러로 350달러도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3,190달러로 250달러 오르게 되며 버지니아는 2,172달러로 170달러 인상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지역들을 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현재 3,336달러이고 뉴욕이 3,325달러 네바다는 3,271달러 플로리다는 3,20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미 전역에서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을 보면 미네소타가 무려 55%나 급등하고 캘리포니아는 54% 미주리는 51% 올라 세계주가 50% 이상 폭등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현재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1,666달러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올 연말에 54%가 급등해도 2,681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는 현재 자동차 보험료가 1,492달러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55%나 인상되더라도 2,315달러 정도가 됩니다. 미주리는 1,582달러에서 51%가 급등해도 2,386달러가 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백투스쿨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체적으로 학용품 구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로 미국 가구의 3분의 1은 학용품 구매를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투스쿨 예상 지출액은 388억 달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만 가구의 약 3분의 1은 학교 생활을 위한 물품을 사려면 빚을 지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성인 2,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31%가 백투스쿨을 맞아 학용품을 구매할 경우 빚을 지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용품 쇼핑을 할 여유가 없다고 부모의 31%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작년과 비슷하게 잔여 한 명당 평균 586달러를 쓸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6월에 3%에서 하락한 것이며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뱅크레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부분의 가정이 2024년에는 학용품 쇼핑이 작년보다 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소매업 연합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가정은 학용품에 평균 874달러를 쓸 계획이며 이는 작년 최고 기록인 890달러보다 불과 15달러 적은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의 백투스쿨 지출은 대학생을 포함하여 3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에 415억 달러가 지금까지 가장 비싼 학교 재개 시즌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가격 상승이 큰 원인입니다. 백팩의 경우 작년에 비해 15.6% 상승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필기구는 1.4%, 사무용품은 0.5% 상승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산업봉석가인 테드 로스먼은 올해는 쇼핑객들이 지갑을 그렇게 꽉 쥐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팬데믹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돌보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던 상당수 여성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원격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달라진 직장 환경으로 더 쉽게 일터로 복귀하면서 2019년에 최고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자녀가 있는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팬데믹 이전 2019년에 나타났던 최고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 내 여성의 지위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아이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지만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성기를 맡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기능은 부모, 특히 어머니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국의 많은 여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직업을 유지하고 가정생활에서 늘어나는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대다수의 부모는 재택근무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방식은 페미니즘과 좀 더 가깝고 일과 가정생활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20세기 초반의 개념으로 남자는 사무실에,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노동 규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직장 복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에 덜 방해받고 인컴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남성입니다. 미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례 연준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한 가장 큰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풀타임 하이브리드 직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서 63%는 하이브리드 작업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혜택 때문에 88%는 하이브리드 작업이 직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노동 인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2020년 2월에 71.6%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3년 3월, 어머니들의 노동 참여율은 75.2%로 2019년 10월의 마지막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휴가 이후 직장 복귀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기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저임금 여성은 원격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 학위가 없는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은 여성의 노동 참여가 대학에 진학한 여성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여전히 2019년에 비해 약간 낮고 전체적으로 남성보단 훨씬 낮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